아아악! 아악! 아악!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깨넨티미티스타TV 깨넨티미티스타일입니다. 등급전이랑 레더 뭔 차이를 하시네요. 어.. 등급전이랑 레더는 사이가 없지 않나요? 등급전 레더 아니야? 옛날에는 이렇게 등급전이라는게 없어서 우리가 방을 만들어서 그 방을 만들어서 게임을 했던게 레더인데 그게 이제 등급전으로 한골화로 변경이 되면서 리마스터 들어오면서 레더가 등급전으로 변경이 된거죠.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게 레더고 등급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츠랑 이티의 차이라고요. 뭔소리야. 저그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사도론 오겠어. 웬만한 분들이 사도론, 오도론, 육도론, 칠도론, 구도론 안해. 네 안합니다. 네 저녁 먹고왔습니다. 유두초밥 아 유부초밥 먹고왔습니다. 집에서 해먹었어요. 홈플러스에서 아 유부초밥 먹고 싶은거야 그래서 옛날에 홈플러스에서 사놨지 집에 남아있더라구 뭐 먹을까 이러다가 장을 봐야되는데 뭐 먹을까 이러다가 냉장고에 있길래 유부초밥 해먹었어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유두 아 유부초밥이 중요한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 저글링 저글링 공격에 대한 방어를 좀 진행을 해야겠죠. 드론 숨겼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확인은 좀 들어가는건데 지독! 기분 나쁘죠? 이거는 그냥 주기가 좀 그래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기분이 나빠 어우 대초가 빠르네 handled 새 Musro 아싸 못 넘었어 호호우우우우우우우우웅 오우우우ov OR 대단하네 2거나 넘겼네 meny 어쒸어어 잠깐만 아 깜짝이야 싯 미니랄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굉장히 말렸어요. 여기서 스카우트까지 간다? 굉장히 말릴 텐데 그래도 갈 거예요. 왜? 난 잘하니까. 어려워, 어려운 건 맞아. 시비압을 했는데, 토스가 요따구로 게임을 하면은 어떤 저그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앞마당도 안 빨라 캐노럿이라 했는데 실패했어. 저그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 저그는 그냥 기쁨을 만끽하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죠. 아싸, 내가 이겼다. 쭈발. 뭐 이러고. 최대한, 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불가능한 건 없으니까. 도전 중입니다. 정찰 가자. 미니랄이 부족합니다. 미니랄이 부족합니다. 오호오오호 Ouahú 곳사jm센 미니랄이 부족합니다. 펠마 저그링은 갑자기 확 찍어가지고 저그링을 막 확 쓰는 그런 빌드는 아니겠죠? 진짜? 자 여기 있어 이거 들켰나? 하나만 오네 아 나 진짜 잘하네 딱 깔끔하기만 해요 어렵게 해야지 아이고 불안한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나는 주안투에 목마르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제 하우스 아 까비 내가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중요하죠 네 레이트 스카웃을 가라 이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저걸 보기 위해서 액션을 보였던건데 일단은 어떻게든 파악은 했고 여기서가 중요하죠 여기서 캐롤을 좀 빨리 찍구요 빠르게 리버를 가서 빠르게 막고 빠르게 운영을 할 Anschu 빠르빠를빠ping 상황을 만들어야지 올해 무더 부터 갈게요 무더 부터 아니면 더 세게 몰아치느냐 이런걸 파가할 필요가 있는데 아프네요 살살해 살살해 주시면 안돼요 오빠 살살 아 엮여 시발 레어를 간다 적당히 하면서 레어를 간다 됐다 패처리를 많이 안 늘리고 레어를 갔거든요 되게 애매한 빌드를 선택하자 막았죠 레이트릭하우트 아니면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 레이트릭하우트 레이트릭하우트를 가셔서 막아야되는데 어쨌든 레이트릭하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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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까지 연결을 시켜야만 하죠 도움이 필요한다 흠흠흠흠 흠흠 요거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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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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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공격을 시작하자 안 들어올거거든요 가요 그냥 떼어도 되잖아 정투 준비 완료 정투 준비 완료 내 생각을 잃은 것 같다 좀 이따가 뼈 셋 둘 하나 고슈 갑니다 빠른 리버 드랍을 대처할만한 상황이 절대 아니기때문에 통해요 통하기로 이거는 여기로 가있겠죠 히드라가 뻔하게 글로가면 당하지 않겠죠 만만하면 돌아가는 것 그대로 머리를 쓴거죠 너의 두뇌보다 나의 두뇌가 더 빠르다 어디서 보니 어디서 보는데 파일럿이 파일럿이 수치소가 파일럿이 세아 파일럿이 밀라 파일럿이 히스로가 디스튬 파일럿이 그거도 가야되잖아 전메 깜짝놀rint 예형 아래 그 일반적인 패스 아래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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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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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를 안했네? 멀티를 무조건 할 줄 알았는데 와우! 살려! 이걸로다가 아 뻔뻔살려 할 수 있지 않을까? 스퍼지 없는데? 스퍼지 없는데 들켰네? 야 이게 왜 들켜? 이상하지 말아 저걸 왜 봐 뭐야 뭐야 이건 뭐야 일단 상대방의 움직임이 멀티고 멀티를 어떻게 했어야만 사는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자 집중해요 멀틴건 알아 근데 깰 수 없지 않아 깰 수 있어 그래서 캐논만 지어 플레이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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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러면서 사내망이 가우스에 대한 데뷔를 좀 했으면 와키슘만 가우스 데뷔를 안하고 공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우스 데뷔 가우스 Been affiliate 가우스 이 와우스 rob Origwon 반 offense incent 부 DI 타퍼 인증 Sect 가능 조심 주 비 삼 주 이라는 수그러우질 않겠지 수그러우질 않겠지 드라블라운드 나게 youtubers 매력 윌 thousands Done 이켜